안녕하세요. 거칠고 와일드하지만 속은 따뜻한 남자, 백인의 역할을 맡은 서강준입니다. 재밌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작품에서는 40대까지 했었어요. 제가 화정에서 수염 붙이고 40대까지 해서 너무나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소중한 기회였지만 사실 살아온 경험도 그렇고 제 연기 경력도 그렇고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버거웠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치인트에서 비슷한, 저보다 두 살이 많아요. 인호가. 비슷한 역할을 맡게 돼서 너무 재밌어요.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뭔가 촬영 현장에 연기하러 오는 배우가 아닌 그냥 인호가 설이랑 놀러오는 느낌? 진짜 와서 약간 힐링하고 가는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진짜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만큼 또 잘 재밌게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얘기가 일로 샀네요.